그쪽 팀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선수가 되게 중요해 그냥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대표는 하면서도 뭐를 공격할 걸까 얼른 생각을 해야돼 대표는 자, 여기부터 할게요. 시작! 데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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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징 징 징 징 징 에잉 데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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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이 선생님 되게 잘 할거에요 맞아 맞아 시작! 어? 주장은 주장으로 똑바로 정신차려야 돼요 주장으로 똑바로 정신차릴게요 자 조개님 가볼게요, 우수부터 시작! 도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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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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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세요 q q q q d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